안녕하세요. 어방캐리 쇼핑몰입니다. 간만에 예쁜 신선 가득 들고 유튜브 룩북으로 찾아왔어요. 다가오는 겨울, 연말 룩에 잘 어울리는 5가지 제품으로 숄더백, 크로스백 다양하게 보여드리니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소가죽 빈티지 크림 크로스백. 소가죽 소재의 미듬백 사이즈로 평소 크로스백 좋아하시는 캐린들께 추천드리는 디자인이에요. 잔잔하게 워싱철이 들어가 있는 소재와 두꺼운 스트랩으로 캐주얼한 착장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랍니다. 가방 소재와 동일한 두꺼운 스트랩은 길이 조절 가능하며 숄더, 크로스 두가지 연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가오는 겨울, 코트나 니트에 코디해줘도 귀여운 아이템으로 대학생, 직장인분들 상관없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시중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귀여운 반달 디자인 미듐 사이즈로 기본적인 소지품은 넉넉하게 수납 가능합니다. 여러 착장에 힙스럽게 스타일 마무리하고 싶으신 고객님들께 이번 크링백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소가죽 2A 미니 크로스백. 마실용으로 가볍게 들고 나가기 좋은 초미니 크로스백이에요. 이 제품은 앞부분 중간 두 개의 지퍼스납으로 미니백이지만 기본 소지품 분리해서 쏙쏙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입니다. 부드러운 소가죽 소재로 제작되었고 저렴해 보이지 않는 퀄리티의 토구 소재라 미니백으로 여기저기 사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크로스 스트랩 이외에 추가 핸들 스트랩으로 가볍게 클러치처럼 연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밋밋하지 않게 앞부분 컬팅 패턴 들어가 있고 미니백이지만 분리수납으로 카드지갑, 차키, 에어팟, 팩트, 립 등 기본 소지품은 쏙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인스타그램에 신상 스포하는 날부터 미니백 좋아하시는 캐리님들 문이 폭주할 정도로 인기있는 제품이라 이런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께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진행하며 기본 블랙 컬러 많으신 분들께는 겨울에 코트나 패딩에 귀엽게 연출하기 좋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도 추천드릴게요. 세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투포켓 빅크로스백 블랙, 다크브라운, 아이보리 세 컬러로 진행하는 빅크로스백은 대학생, 직장인분들께 데일리백으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디자인이에요. 첫번째로 보여드린 크링백보다 좀 더 심플하게 데일리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기본 크로스백으로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절대 저렴해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화피 소재로 제작되었고 자세히 보시면 잔잔하게 크랙 패턴이 들어가 있어 실물 퀄리티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이미 구매하신 고객님들께서는 평소 출근룩에도 코디하기 좋고 데일리하게 자주 들 수 있는 디자인이라 구매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제품은 사계절 내내 유행 없이 다양한 코디에 연출하기 좋은 디자인이라 적당히 짐은 많은데 예쁜 룩에 투박한 보부상 백 들고 다니기 싫으신 고객님들께 추천드리는 디자인이에요. 노트북, 아이패드 수납 가능한 사이즈에 폭도 두꺼운 제품이라 대학생, 직장인들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특히 남성분들도 착용할 수 있는 깔끔한 디자인이라 이런 디자인의 크로스백 좋아하시는 남성 캐린들도 이 제품은 눈여겨봐 주세요. 네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소가죽 반달 미니 호보백 매듭 스트랩으로 미니백이지만 여러 착장이 코디했을 때 포인트 줄 수 있는 미니 호보백이에요. 이 제품도 전체 소가죽으로 탄탄하게 제작된 제품으로 스크래치, 오염, 이염에 강한 디자인이에요. 중간 옆부분에 들어가 있는 스티치 라인이 호보백 디자인과 너무 잘 어울리며 짧은 스트랩은 어깨에 걸쳤을 때 딱 올라 붙는 느낌이라 너무 이상적인 숄더백 핏감이에요. 스트랩 분리는 똑딱이 형태로 성쉽게 가능하며 길이 조절 가능한 추가 소가죽 스트랩까지 함께 보내드리니 그날그날 룩에 맞춰 스트랩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출할 수 있는 스트랩이 두 개라 매듭 스트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기본 소가죽 스트랩으로 숄더, 크로스백 사용이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호보백은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진행 중이며 블랙 컬러도 스티치 라인과 매드 스트랩으로 포인트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평소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 좋아하시는 캐리님들께 추천드리며 반달 호보백 디자인은 매년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제품이라 미니 숄더백 고민하신다면 이번 반달 호보백 꼭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퀄팅 체인 버킷백 마지막 제품은 복조리 버킷백 스타일의 퀄팅 체인 백이에요. 복조리 형태의 제품은 항상 소가죽 아님 핫필 소재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새롭게 폴리 소재로 보여드리는 버킷백이랍니다. 금장 체인과 너무 잘 어울리는 폴리 소재로 올겨울 코트, 자켓에 매치했을 때 세련되게 코디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은은하게 빛나는 폴리 소재와 금장 체인이 포인트 백으로 사용하시기 좋고 체인 스트랩은 한쪽을 길게 늘려 크로스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어반 캐리에서 이미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양가죽 복조리 백과는 또 다른 느낌의 제품으로 너무 모던한 분위기 백이 부담스럽다 하셨던 캐린들께 간편하게 들기 좋은 미니백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제품은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진행하며 별다른 오픈 클로징 없이 손쉽게 열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연말룩에도 잘 어울릴 듯한 디자인으로 평소 체인 스트랩 좋아하시는 고객들이라면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이번 퀄팅 버킷백 추천드릴게요. 오랜만에 룩북 하울로 찾아온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크로스백 숄더백 특집도 캐리님들 고민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